아휴 아휴 내가 키워나보나 참 나가 이 삶을 살려보나 예사주 아방 아휴 술 자셔시미 들어오랑 이래 무뚝해서 삼방들에 들어오랑 주무셔 주십사게 제발게 이사름아 쪼고 오늘 지탄없는 대화를 야이도 이사름아 아이고 가이 성가시게 그 쪼 들어가라 야이 눈망댕이를 뭐라앤말이여 야이가 장계강정에 눈망댕이가 풀어대비자라 풀어대비자라 아이고 올해서부터 노래 불름 시작허연 저 대문서 이제 됐스 쪼이형 아장 그자 감장돌몽 둥그러간다 둥그러온다 멍 아방이 삼방신디 들어오는디 이거 이거 몇분 걸립대가게 동네사람들 다 잘 시간이고 지금 시계보멍 노래를 부르고 쫑쫑어멍 그 마당에서 왜 울려되겨멍 아이고 시끄러워 예청이 졸족먹어 주곡냥 아방 술 자셔시민 들어완 그자 곱게 행운해 조용하게 주무셔 주시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땡큐할 것과기 감사하고 감찰이고 이사놈아 오늘 혼잣 먹으신디 이상하게 어멍아방도 부구정허고 끝 아이고 아이고 드러옵서게 이래 방돌이게 내비어 시나리 비만 내비어 내비어 내빌면 그 뒤에서 삼방서 그 실려운디 자당 얻은 입이라도 돌아강 얻은 각실의 고생을 시켜서 얻던 속에 안풀어 터쿠가 지비 술러서 아이고 그만이 먹으심이 말주 지비오랑 또 술 좋고 어떤 옛날엔 그 술먹음인 긍이도 영고장은 아닌게 아방 젊을 때 의사 난 버릇 이거 이거 술먹음 영어는 건 원 좋은게 아니오다게 옛날도 그자 술먹음 들어오면 아이들 자는 아이들 다 깨왕 앞으로 나라니 열중시어 뒤로 돌아오멍 그 군대에 서해 난 훈련이네멍 아이들 학교갈 아이들 아치긴 치금지길라 아이들 다 깨왕 걍 성가시게 해온 헛설 이젠 연령 들어간 난 헛설 괜찮이앤 주허당본 난 그 버릇도 나왕 난 양 처음 연날부터 술 먹는 사람은 그자 술 먹는대로 좋아하나 먹는 거엔 걍 여겨도 난 술먹음 들어왕 걍허는거 아방 걍허는거 난 정말 못뽑허다게 보래 냄서 본지 말라니마리야 개청이 시비 소나이가 뱅기지 땅 출누마리옷을 버드랍게시리 허재라니 사람을 잡아먹질 못헤영 술때 남이신 방어냐 문짝 잡아먹지나게 방어나마나 아방 술리제 닦게영 아침대영 나 부칠왕 나의굴을 어떤 보장 경혜임수 가게 그자 자세시민 들어왕 조용하게 해영거자 곱게 주무시면 될꺼죽에 해난말 골아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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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멍 아고 그 신도 줄바를 벗어 들어 옵석에 들어와 무삭헝 무뚝에 선게 안들어왕 개수성 어땡에언영 삶이 벗치과 아이고 나 정말 이제 허당허당 벗치는 아치기 해장국 끌리당 벗치나 이젠 아방 술먹음 집이왕 휘화장장 허는거 나양 참 나가 기어나불어사 이아방이 정신을 졸리꺼죽에 나 무삭 기어나갈 말이야 다리 어서 구짜 크릉 나가지 아이고 이래 들어 옵서 동네사람들 다 일어남쓰다기 부칠읍지다니 저들지 마라 나 입가정 나가 흐른데 미신먼 아이고 나는 사람 쪼 아이고 관세음보살 우리 어마어마사 날랑 매역국을 먹으신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십자가도 존여라 이사람아 왜 뻑하면 관세음보사만 존여 이사람아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